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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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저는 독일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1999년 7월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독일로 가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카파나무어라고 하는 응급환자들을 돕는 의사들로 구성된 자원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머물면서 10개의 병원을 돌아다니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고아원들과 그리고 유치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북한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의 상태를 제가 소상하게 보았습니다. 저기는 전등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전등 그리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을 흘리면 나오는 물도 없고 비누도 없고 그리고 세제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의약품도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치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스천제공연 의사는 거기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제 손에서 죽어져가고 있었습니다 But my main medical diagnosis was that there is depression and fear 제가 진단을 해보는 근본적인 죽음의 어려움의 과정은 두려움에 떨고요 그리고 좌절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가지고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술만 마시는 거예요 이 북한 동포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가만히 자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사람들이 여간 좋았습니다 보통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붉은 악마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아주 좋고요 아주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북한에 사는 여자분들은 대단히 용맹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여간 여려요 아주 따뜻해요 남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어요 반창고도 없고요 주사비도 없고요 주사바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맥주사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빈 맥주 깡통을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소위 정맥주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피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어떤 때는 피부를 이식하는데 피부를 깎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뼈까지도 서로 공유를 해요 저는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1999년 8월 달에 말입니다 그 해주에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줄을 지었어요 화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자기 피부를 깎아서 주겠다고 줄을 썼습니다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가요 굉장히 키가 작은 여자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줄을 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 피부를 잘라가지고 그 환자에게 주었어요 저는 독에 대해서 병원 책임자가 어느 환자가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있을 때면 자기 피부를 떼어가지고 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의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 피부도 자르고 내 친구 피부도 자르라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 책에 기록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피부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나 제 친구 독일 친구가 북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정말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제 피부를 보통 북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피부를 다시 제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피부를 이식을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를 준 그 사실 때문에 이 서방에서 온 저희 외국 사람에게 말입니다 아마 서방에서 온 외국 사람에게 준 최초의 우정어린 우정의 메달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소위 우정의 메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들이 친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우정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패스포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인 운전면허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운전면허증과 또 패스포트를 가지게 되면 옆에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 따라붙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유스럽게 북한 땅을 여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을 이북에서 머물렀습니다 제가 북한 전역을 1년 반 동안에 70km 되는 그 속력으로 차를 몰고 돌아다녔습니다 평양에서 해주로, 신우주로, 남포에서 원산으로, 백두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비디오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은 평양의 한 볼거리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주 높은 건물이요 그리고 외교관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차려는 뷔페도 해놓고요 그리고 도박하는 카지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유행하는 중국 나이트클럽도 만들어 놓고 북한에 사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건 상품점시관이에요 우리가 의약품하고 옷가지 같은 그리고 식품들을 많이 이북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증한 의약품이나 식량이나 의복 같은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닫기에 이런 모습들이 전부 엘리트들만 즐기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골 변방에 사는 어린애들의 형편은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형편입니다 독일에 있는 강제수용소에 있는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행동거지가 또 그런 상태예요 이 강제수용소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으래요 이 아이의 눈을 한번 쳐다보셔요 이 이북에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울 수도 없고 그리고 웃을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슬픈 상태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 정부로부터 우정의 메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 눈망울을 잊어먹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말을 하기 했는데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엘리틸이 멋있게 사는 그런 모습과 죽어져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저는 이쪽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명어진과 이 패스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신문 기자들도 모이고요 외국의 그 공관들 외교관들도 이렇게 접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그 얼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왔을 때요 62명의 미국인 신문기자들과 같이 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중에서 12명의 신문기자들을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사진을 찍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미국의 신문에 기재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제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외무장관께서 제가 추방당하는 것을 구해줬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달 후에 길거리에서 고문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군인을 발견했어요 제가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그 등에 담뱃불로 지진, 지져가지고 고문당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고문당한 군인은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애보다도 모양이 더 어려운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북한의 법을 바꾼 개정안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I got this original copy of the criminal law of North Korea 이게 북한에서 발행한 범법자를 치리하는 그 본책자입니다 소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And there in article 46, it said 여기 법안 46조에 보니까 Whoever will commit any anti-state criminal acts shall be committed to a reform institution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을 개조하는 그러한 곳에 보내져가지고 And there he will be reformed through labor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에 노동하는 곳에 보내진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labor camps 강제 수용소죠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And then I wondered when this is the situation in an ordinary children's hospital 이 모습이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면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또 온방, 그러니까 온방장치도 없고요 How might it look like in those reform institutions 그런데 이렇게 개혁한다고 하는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And then I got very, very angry 제가 마음속에 분노가 지켜올랐어요 I thought I have to speak out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애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2000년 12월에 북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애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의사니까 독일에 가면 의사 개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대신에 제가 한국, 서울에 와가지고 Because I can't I'm a German emergency doctor 제가 느껴진 것은 제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데 어린아이들을 보고 그냥 지낼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And as a medical doctor 제가 의사로서 I have to take care 제가 어린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고 Otherwise I'm punished by law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법에 의해서 나는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So even when I'm a German and not a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입니다 I have to intervene because I'm an emergency doctor 제가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렇게 서로 뒤섞일 수 있도록 된 상태입니다 And you all know about German history 여러분들은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We Germans were accused that we stayed silence when there was the rumors about German concentration camps in Dachau and Auschwitz 여러분들 아우스비치라고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인 그 상태하고 Dachau라고 하는 곳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범법자라는 것이죠 And those people in Dachau and Auschwitz were absolutely looking the same 그때 그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아우스비치에서 죽어갔던 사람 Dachau에 죽어갔던 사람 그 어린아이들은 모습은 바로 여기에 실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We Germans were accused that we failed to act to do something 우리가 잃은 아이들, 잃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독일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도 안 도왔냐고 많은 신난과 비난을 받을 거예요 I feel guilty to be a German 그렇다면 내가 독일 사람으로 죄책감을 갖게 되죠 I'm guilty because of my grandfather's and father's generation 왜냐하면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할아버지 때, 제 아버지 때 그런 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So, what shall I do now?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I got the information that there are some rumors about concentration camps in North Korea 그래서 제가 북한에 이런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So, shall I do the same mistake twice? 그래서 내가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질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Or shall I learn out of history and speak out and act? 아니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말을 꺼내서 남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독일 사람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입을 벌려서 그런 사실을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Here in Seoul, I spoke to several hundred journalists 여기 서울에서 수 백 명의 신문 기자들, 기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I wrote many articles, published books 제가 여러 기사를 썼고 그리고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And I learned that I do not know nothing about North Korea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사건이 Because then, here from South Korea I managed to go to the Chinese North Korean border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국 변방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And there I met all those brave South Korean Christian missionaries American missionaries and European missionaries 거기서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 만나고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 만나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Who are helping and giving assistance to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hiding there 탈북자를 위해서 돕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And then I learned about the reality of North Korea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I learned that despite my possibilities with friendship, medal, passport and driving license I'm still an idiot 제가 이렇게 우정의 메달을 가지고 driver's license에게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요 이렇게 있더라도 나는 바보예요 I do not know nothing about the cruel reality of North Korea 북한에 있는 그 잔인성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But the refugees, they told me about those reality 그런데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진상을 또 이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talking about mass execution about rape, about murder 저들은 살인을 하고요 강간을 하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처형을 하는 그러한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About cannibalism, about rape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먹는 거요 그런 것도 듣게 되고요 About the baddest stories you can imagine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나쁜 그러한 얘기들이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Human beings in North Korea and these concentration camps are used like guinea pigs 강제수용소에 있는 인간은 실험용 쥐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And I learned something else from those refugees 그리고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I learned what it means to commit a criminal act 그리고 범법자에 관한 것인데 In North Korea, this could mean only simple to read the Bible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도 범죄자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To spread the gospel To listen to a South Korean Christian radio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 방송되는 복음 방송을 듣는 것까지도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To smuggle some Christian newspapers into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에 우리 크리스찬 인쇄물을 반입하는 것조차도 그건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 learned that mainly Christians are punished in North Korea 매 많은 크리스토인들이 이북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In one and a half year I never met any Christian there 제가 1년 반 동안 이북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진실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We are either all arrested in concentration camps 어떤 경우는 그렇게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거의 체포되어가지고 강제 소용소에 끌려갔을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처형을 당했을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And they are all full of fear They are all afraid to be punished 저들은 처벌받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he main criminal act in North Korea is to be a Christian 아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된 범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Why do you think is the main enemy in North Korea a Christian? 왜 북한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주된 범법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걸까요? Think about history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죠 평양은 극동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And Kim Jong-il seems to know about the power of 그런데 Kim Jong-il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He is so eager to get rid of them to eliminate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증하고 있는 거예요 And what he is doing in North Korea for Christians is only a showcase 그래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또 볼거리인 쇼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Now, two big churches in North Korea and Pyong 북한 평양에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And when there was a German politician 거기 독일의 정치인들이 We had a tour to this Christian church 그 두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And then we learned about this showcase 그 소위 겉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은 We saw that there was a church which was never used 그 교회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It's very simple to check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When I walked around 제가 그 교회당을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입니다 I simply check the dust on the first banks 그 앞에 자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봤죠 And there was the dust of two years It was never used 그런데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먼지가 그만큼 끼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였어요 There was no service at Easter There was no service at Christmas 부활주일에 예배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도 없었어요 And in winter times there was one and a half meter of snow in front of the entrance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 교회 앞에 1m 50cm 되는 눈이 와가지고 쌓여있는데요 It's only a showcase 그 눈을 치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겉으로 교회가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것 뿐이지요 The real Christians in North Korea do not have any home 진실된 크리스찬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수가 없지요 They are in danger and they need your help 저들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요 저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김정일은 크리스찬의 그 능력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 the Christians in South Korea 남 안에 있는 여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must prove that he is right The Christians in South Korea Can prove that the power of Christianity can help those people in North Korea Christian의 능력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is afraid about your power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d he knows very well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That Jesus was the man of action 예수님은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분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And he is afraid about this action 이와 같은 행동을 주님께서 취해주는 행동을 김정일이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일이는 그러므로 김정일이는 그와 같은 모든 사실을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But you have the power to make it public 그러나 여러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 보여야 되는 거예요 There are more and more refugees coming out of North Korea now 더 많은 사람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Again think about the Bible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e Exodus 그리고 출애급했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One of my friends called it Exodus 21 제 친구 한 사람이요 출애급기 21장을 제게 인용을 했어요 The Exodus and the 21st century 그것을 출애급하는데 21세기의 출애급이라고요 21세기의 출애급이라고 그렇게 제게 인용을 했어요 I'm not only an emergency doctor I'm also a German emergency doctor 제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독일인 응급환자 치료 의사거든요 And as a German I do not know only about the reality and concentration camps 제가 독일 의사로서 강제수용소에 대한 진실을 진상을 알지 못했는데 But I also know about the reality of refugees 이제는 탈북자들의 진상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In 1989 there were many many refugees from East Germany 1989년 동독에서 많은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And they looked for shelter in the West German Embassy in Prague The Prague라고 하는 곳에 그 대사관에 저들이 들어와 가지고 피난처를 요청을 했습니다 And in the beginning there was only a small number of refugees 처음에 독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조그만 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And in the end there were several thousands of refugees 그런데 나중에는 수천명의 동독이탈자가 서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And also Kim Jong Il knows about history 그와 같은 동독, 통독이 되는 역사를 김정일이가 알고 있을 거예요 He knows that some dozen refugees can create a flood of thousand refugees 한 주먹 되는, 한 열두 명 되는 탈북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물밀듯이 탈북자들이 생길 것을 알고 있어요 And he is very much afraid about this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김정일이는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is can lead to the collapse of his regime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의 정부, 북한 정부가 바싹 깔아앉게 되고요, 망하게 되고요 Like in former East Germany 아마 이 과거의 동독처럼 붕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is can lead to reunification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But Kim Jong Il knows also about Romania 김정일이는 또한 로마니아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He knows what happened to Ceausescu Ceausescu로 가는 로마니아의 독재자를 알고 있어요 And therefore, he is so afraid about all those refugees in those western embassies nowadays You mean in China? Yeah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러 대사관의 탈북자들이 가고 넘어가는 그런 사실을 김정일이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And as a German, I simply have to believe in history and reunification 그래서 저는 독일인으로 과거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s a German, I would like 독일인으로 저는 이걸 바라고 있는데요 As a German, I would like that the Korean people can reunify in the same peaceful way 한국 분들이 아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를 저는 여망하고 있습니다 And maybe it can start in the same way with some refugees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탈북자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Those people in China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사는데 아주 위험스러운, 아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shelter 돈도 없지요, 거치할 곳도 없지요 And they are afraid to be deported and executed 그리고 또 제패 가지고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지고 처형당할 것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hey need your Christian assistance 그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As a German, I believe in the power of reunification 저는 독일 사람으로 독일 통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통일의 그 능력을 제가 알고 있어요 And here in South Korea,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afraid about reunification 그런데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 분들이 통일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But you can learn out of our mistakes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독일 사람들이 취했던 그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에요 The Korean people can make it in a better way 아마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독일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취하게 될 거예요 And you can prove that you are very very strong nation 여러분들은 대단한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여주시면 해요 Think about your history 여러분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e North before Korea was divided Before Korea was divided 한국이 나눠지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North Korea was the high industrial zone of Korea 나라가 두동강이 되기 전에 북한 땅은 아주 산업화가 되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And now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Of the combination of high tech in the south 아주 고도로 숭장한 산업화된 남한과요 And very rich mineral resources in the north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북하고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stupid 북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They are very brave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And they can work very hard 그들은 아주 열심히 또 일을 해요 And together you can be the strongest nation in Asia 그래서 이북과 남한이 함께 뭉친다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And think about another opportunity 그리고 다른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e opportunity in soccer 오늘 봤던 축구 경기 말입니다 Korea doing very well But together with North Korea Wow 한 남한이 대단히 잘했는데 이북 선수들하고 합하면 되면 더 멋있게 될 거예요 And throughout my trips all over the world 제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요 I learned that there are so many foreign countries who are very much afraid about reunification in Korea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I'm a foreigner myself 제 자신이 외국 사람입니다 But I know that throughout the history Many, many foreign nations took advantage of Korea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지요 China, Mongolia, Japan 몽골리아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요 일본이 그랬지요 The Korean culture suffered a lot 한국의 문화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nd you can stop that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멈춰 중지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By the power of your Christianity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Throughout my trips all over the world I met a lot of journalists, politicians, UN officials 제가 세계를 각국 돌면서 신문계도 만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UN에 근무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And I believe in the power of information 그리고 정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I believe that we have to speak out and to act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But I also realized that all those politicians, journalists and UN officials 그 정치인들과 신문기자들이 Are not so official Efficient? Yeah 그렇게 효과적인 사람들은 못 돼요 I need some higher power 저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The power of Christianity Christian,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해요 Again, you can prove that Kim Jong-il is right to be afraid about you 여러분들을 향해서 김 Jong-il이가 Christian의 능력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Show him your power 여러분들의 능력은 말입니다 Take care for your sisters and brothers in North Korea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와주셔야만 할 거예요 Take care for those refugees who are waiting for your help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주셔야만 할 거예요 Show them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in South Korea 남한에 있는 Christian의 공동체가 Will take care and will help 저들을 돕고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Those people in North Korea can't help themselves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We are believing in Jesus Christ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And they are believing in your power 그리고 저들은 우리들의 능력을 또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up to you. Stand up and help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You can show them that they are not alone 저들이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Look into those eyes and take care 눈이 움푹 들어간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And the result will be peaceful reunification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움대면 거기에는 아주 평화스러운 통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Kamsaha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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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sahamida